오늘의 미정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군 공격에 의한 팔레스타인 사망자 집계를 믿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가 가자지구 보건부와 미국 무슬림 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와스 전쟁의 여파로 미국 사회에서도 유대인 이슬람교도 등을 중심으로 분열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안보 당국이 외로운 늑대, 즉 자생적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내 지지율이 이달 들어 11%포인트 급락했다고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75%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조사 86%에서 급락한 것으로 2021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 별세에 대해 애도를 표명했습니다. 리 전 총리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10년 동안 중국 2인자인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경제정책을 이끈 인물입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와 임금 협상이 합의한 포드가 파업 여파로 13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손해누력에 빅두리는 전기차 투자 계획까지 축소하고 있어 미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됩니다. 지난달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가 지난달에 이어 두나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9월 근원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망치에 부합하는 결과로 7월 3.9%보다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주 금리 결정을 앞둔 가운데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보스턴 칼리지 교수가 연준이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의견을 내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방문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뿐입니다. 한국내 병원 전문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9시 45분경 사우스 게이트 지역 외가시 하이스쿨 앞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주차장 앞에서 경찰이 SUV 차량을 제지하자 이를 거부한 운전자가 경찰을 향해 총을 쌌던 것으로 총소리에 고교 풋풀 변기를 지켜보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학생과 부모들은 학교에 2시간 동안 갇힌 채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경 LA 다운타운 스타벅스 앞에서 6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후속됐지만 숨졌습니다. 또 다른 남성 한 명도 흉기에 찔렸지만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최근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대선 후보이자 케네디 가문의 일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브레트 우드의 자택에 한 괴한이 침입했다가 붙잡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이 괴한은 하루 사이 두 번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시에서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 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맨션세가 위원이라며 제기됐던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반대론자들이 항소에 나섰지만 여기서도 폐해 시행될 경우 노숙 위기 해결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심 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전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 시민들도 앞으로 총기 면허를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맨하튼 연방법원 판사가 뉴욕시의 총기 규제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총기 면허 신청자들은 오늘부터 자신의 좋은 도덕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연방정부와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두고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워온 텍사스주가 직권으로 이민자들을 체포하거나 멕시코로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합니다. 이미 에버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미 전역에서 우편물 절도 및 우편배달부를 상대로 한 강도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피해 규모가 커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뒤늦게 전국적으로 기스 단속을 펼쳐 63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로 개발된 비아그라가 알츠하이머, 즉 침해 위험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이목이 쏠립니다. 다만 앞선 미 정부 후원 연구에서는 이와 상반된 결과가 나와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풍으로 물들었던 미국 북부 몬테나주의 올해 첫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하루 1피트 약 30cm에 달하는 눈이 쌓이면서 일부 학교는 스쿨버스 운행을 취소하고 운전자들의 주의가 당부됐습니다. 미 정부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